와 너무 아름답다. 와 진짜 아름다워요. 네 선거하고 오는 길에 벚꽃길을 걸으며 룰루루 이렇게 아름다운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. 이 벚꽃이 이제 얼마나 갈까요? 아 오늘 두근두근하는 날이에요. 상하꽃서트 티켓 8시에 오픈이잖아요. 아 저게 두근두근한데 지금 이제 꽃 보면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은 가라앉히고 있어요. 와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진짜 예쁘다. 형시대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봐요. 네 이번에 볼둥이 여기 제일 예쁜 것 같아. 꽃길을 걸어요. 이야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완전 베스트 베스트. 너무 예쁘죠? 완전. 네 네네네네네네네 너무 예뻐요. 이야 진짜 예쁘다. 베리구 원더풀. 임양웅 임양웅 상암 상암 응원합니다.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. 와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진짜 예쁘다. 와 아름다워. 네 저요 지금 선거하고 오는 길에 오셉길을 가르면서 벚꽃길을 가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오늘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상암 콘서트 티켓 꼭 성공하세요. 성공 빌어요. 네 화이팅. 너무 예쁘죠. 보세요. 이야 진짜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네 오늘 8시 전부터 이제 쭉 준비하고 있을 거야. 시작하면 우리 부지런히 눌러서 오늘 꼭 성공합시다. 그래서 우리 상암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사랑해요. 오늘도 거냉 거냉. abone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.